안녕하세요 치어리더 이다혜입니다 제가 치어리더 하면서 이제 코어 댄스를 엄청 많이 췄잖아요 그리고 저는 춤을 7살 때부터 췄으니까 진짜 커버 댄스를 계속 췄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진짜 막연히 그냥 나도 내 노래 한번 춤을 춰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원래 조금은 근데 이게 생각만 하다가는 평생 실천을 못하겠다 해서 확실하게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떵떵떵떵 속전속개로 진행됐어요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고 사진이나 뭐 그런거 셀렉 할 때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노래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노래를 정말 배워본 적이 없어서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제 스타일로 조금 더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거 네버더레스라는 수록곡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네버더레스는 가사가 진짜 저를 표현한 느낌이어서 조금 움츠려있고 좀 소극적이었던 내가 마침내 꿈을 찾아서 펼쳐나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버더레스 작사에 딱 그걸 들어가가지고 타이틀곡은 이제 허쉬한 느낌인데 허쉬란 느낌이요? 허쉬하는 제목인데 조금은 은근히 섹시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상대방을 이렇게 유혹했던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요즘 또 챌린지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챌린지에 딱 적합화된 노래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도 원래 같이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또 일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국내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아이서 이다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첫 앨범인 허쉬가 나오는데 허쉬랑 네버더레스 총 두 곡이 있거든요 제가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챌린지 이다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도웨이 좋아하는 노래의 새로운 노래 징도더 주쇼 안녕